커피 드셨어요? 아니 커피 저희 괜찮습니다. 이게 구매님 1분하고 하셨거든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아 네 너무 좋습니다. 커피 안 드세요? 커피 안 드세요?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해? 오늘 저희 뭐하러 가요? 저희 지금 제가 팬미팅에서 뽀그미 다키마쿠라 당첨자분들을 뽑았어요.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뽀그미 다키마쿠라를 선물하러 가는 거예요. 왜 긴장하셨나요? 아니 저보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게 깜짝으로 가는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지금 뽀그미 어때요? 이러면 어떡해요? 그러면 이제 마우치 꺼내서 대파리 부셔야죠. 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. 지금 팬분이 계시는 카페로 몰래 가고 있습니다. 제가 다키마쿠라를 전달 드릴 거고 이제 그분은 저만의 오타쿠를 만들 거예요. 아 커피 받았어요? 아니 커피 저희 괜찮습니다. 어? 바뀌었네요 그림이? 이게 구미님이 예쁘다고 하셨거든요. 아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아 네 너무 좋습니다. 아 자 여러분 지금 카페 앞에 도착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오타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거거든요. 혹시 구미님이 어떻게 더 좋아하나요? 제 친구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보여주더라고요. 다들 아시는 영상 하나. 예쁘잖아. 아 예쁘잖아. 맞아요. 찐팬 좋아는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현생도 살아야 하는데 아 아 아 여기에요? 아 여기 이거 하얀집? 왜 내가 갖다 놓지? 혹시 오늘 호구미님 팬이 등등이 마시는 오늘 월 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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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우왕 우왕 formation 아 왜 저거 네 셰프안 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앞에 저를 두고 계신데 저보다 이제 티켓팅이 먼저이신가 봐요. 아니, 해야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혹시 여자친구 분이나 뭐 아내분 있으세요? 아, 없어요? 그럼 이거는 안고 자셔야 돼요. 침대 갔다 해서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? 그리고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실 때도 여자친구니까. 제 차에 고객들도 대고 다녀야 돼요.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왜 별로 안 좋아해요? 아, 좋아해요. 왜 반응이 이래? 가격 올려서 파시지 아니겠지? 팔면 바로 티나잖아요. 제가 판 건 아니고. 두 번째 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은 쑥스러움이 많으신가 봐요. 그래서 놓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고 아쉬워해라. 해. 지금 다키마쿠라를 뭘 해줘. 어, 어, 어. 빠져가지고. 어, 뭐야? 다키마쿠라를 직접 전달해드리러 제가 여기 도착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쉬가 어려워요. 지금 쉬. 아, 제발. 좋아하셨으면. 잠깐 피해 있으라는데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저희 촬영이 올라가서 정석 좀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아, determin R$. 도시 마려. 도시 마려워요. 아, 참아 보겠습니다. 전 프로니까요. 아, 저희가 그러면 지미랑 사曝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잠깐... 제발 좋아하셨으면 좋겠다. 어디지. 으-으들 importantly 재밌겠다. 우리 빨리 오타쿠로 만들어 봐야죠. 은우리에 검사 다시 돌아가야죠. 오, 뭐야? 우와 안녕하세요 거기 너 여자친구지 배경화면 미쳤나 봐 팬분이시네 진짜로 여자친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외로우실까봐 저 여자친구가 있어요 진짜 짜증나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재밌지? 잘 때 여자친구 말고 이거 안고 자셔야 해요 세워지는 건 제가 책임은 따로 못 지고 예쁘죠? 찍고 싶게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 이게 무슨... 무슨 짓이에요? 그리고 가끔 음식점 가서 밥 드시고 하실 때 몇 분이 세워하면 두 분이요 이러고 당당하게 안 치고 침대 이렇게 눕혀놓고 이불도 좀 벗어주고 그냥 잘 때 환경 그대로 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식탁에 의자를 같이 앉혀놓고 마주보고 밥 먹고 그런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그쵸 아 근데 보실 거 같았어요 아 뭐야 아 혹시나 오시려나 하고서는 특이도 봤었는데 거기에 딱 촬영했다 그러길래 아하 오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우린 잘못이 없어 아 난 사무야 어디 드실까요 이거? meditating 근데 원래 제가 잘 때 바디필로로 좀 이렇게 아 진짜요? 하려고 했었는데 오 그런 느낌에 샌드백으로 아 왜 자꾸 샌드백이래? 다큐박으로 라니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침대 잘 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. 2003년 생 오! 오유 비린면 한다. 99년생이요. 2000년대랑 90년대랑 결계가 처져 있어대고요. selected meeting 2014년 아 안 그래도 안 했네. 그날 알바가 있어가지고 무슨 알바 핑계를 대요. 앰블랙 보러 갈려고 학교도 째고 갔어요. 그 팬십이라는 거 모든 걸 다 때려 알바비 주실 거예요? 자, 다녀오세요. 하시고 싶은 말 혹시 있어요? 주름단 화이팅! 뭔 소리야! 자, 오늘 제가 두 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다들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 영상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먼 길 와서 죄송해요, 선생님. 그냥 오신다고 하셨거든요. 아... 저희가 너무 좋더라고요, 어제까지. 아쉽습니다. 확산이 아니죠. 어, 뭐야? 뭐예요? 제가 이거 보여서 여기 2,000까지 그냥 한 100시 타고 왔어요. 야, 이거는 전체를 못 하겠죠? 하하하하 이걸 이 상태로 전체를 못 하겠죠? 맞아요. 야, 이거 하세요. 하하하하 에잉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